인사 뭐 이런거 생략 자 그래서 8번까지 했었구요 9번 문장부터 살펴봅니다 8 9 자 그 다음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두가지 종류부터 따져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비동사에요 하다시에요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라서 비동사 쓰면 안됩니까 하다시 그렇죠. 선생님 방금 물어본건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 자르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지 물어본거하고 똑같아요 자르다라는 하다시가 있는지 물어본거에요 다르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나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컷이죠. 그러면 하다시 비동사 들어가면 안되고 하다시 있는 문장이다. 그러면 그 다음 따져야 되는건 뭐냐 이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냐 더즈가 들어있냐 그러면 이게 둘중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문장을 다시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컷속엔 두가 숨어있어요 더즈가 숨어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영어로 뭐죠 히죠 묻지 않는 말 그는 자른다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가 자른다는 뭐에요 히컷이에요 히컷이에요 히컷이죠. 그러면 이 컷속엔 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더즈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보고 따져보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 행동이지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뭐 이거 뭐 좀 뭐 박쥐들 뭐 아니면 뭐 뭐 나뭇잎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는 안만 길어봤자 해보고 두가 들어가 있니 더즈가 들어가 있니 따져보란 말이에요. 나의 형 예를 들어서 뭐 나의 형은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나의 형은 마이 브라더인데 마이 브라더는 안만 길어봤자 히죠. 마이 브라더는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히가 하는 뒤에 행동을 나타내는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컷은 거죠. 히컷은. 자 그가 자르니 말고 그가 자른다는 뭐에요 히 컷 그렇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그가 자른다. 지금 여기서 히컷은 그가 자른다구요. 내가 필요한 건 자르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다 뭐를 꺼내면 돼 그래서 그가 자른 이는 뭐에요 더즈 히컷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더트리죠. 더트리. 더트리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오케이. 대답할 때 더트리 또 안쓰고 이스로 바꿔서 분명히 대답할거에요 일단 묻는 문장. 어떻게 그가 자르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우 하우 그는 자르니 더즈 히 컷 더즈 히 컷. 무엇을 더트리. 그렇죠. 그래서 익숙하게 하기 나무는 그는 그 남자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다음 누가다 누가다 그렇죠 누가다죠 방금 했던 게 누가? he가 뭐한다? he cuts 이걸 꼭 붙여놔야 된다 했어요 he cuts 무엇을 it it을 어떻게 이제 how에 대한 대답 with on x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도끼로 자른다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it cuts it cuts with it it and x 그렇죠 he cuts it with an axe he cuts it with an axe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보이고 있죠 더 트리 대신 왔고요 he cuts the tree with an axe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그래서 마시다라는 말은 있죠 마시다는 뭐예요? 마시다는 드링크죠 마시다는 드링크인데 얘가 드링크가 아니고 드링킹으로 바뀌면 뜻이 바뀌죠? 무슨 뜻이 돼요? 마시는 중인 마시는 중인이란 뜻으로 바뀌죠? 마시는 중인이란 뜻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가 됐으니까? 하다시가 아니고 무슨 시가 됐으니까? 어떤 시가 됐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예요? 너는 마시는 중이다 너는 마시는 중이니로 바꾸고 싶으면 그렇죠?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였고? 너는 마시는 중이니로 바꾸고 싶으면 Are you drinking? 이렇게 되고 이제 완성된 질문 무엇을 마시는 중인지 부분만 하니까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는 뭐다?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됐죠? drinking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 이번엔 하다시가 아니고 비동사 있는 문장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Do you drinking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What are you drinking? 그랬더니 나는 누가다죠 누가다 누가다 나는 마시는 중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마시는 중이다 I am drinking 그렇지 I am drinking 나는 마시는 중이다 무엇을 그렇죠 I am drinking some water 이번에는 하다시가 아니고 비동사 있는 문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다시가 어떤 시 뭐 뭐 하는 중인 마시는 중인 어떤 마시는 중인 계속해서 이번에도 춤추다는 있죠 그렇죠? 춤추다가 뭐예요? 춤추다가 뭐다 춤추다는 하다시인데 ing 붙이진 않았겠지 그치? 춤추다는 뭐고 춤추다 dance 얘가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고 얘가 ing 붙여서 dancing이 되면 더 이상 하다시가 아니고 무슨 뜻을 가지고 됐다 춤추 그렇죠 무슨 시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러면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문장에 두 가지 정도 하다시 비동사 둘 중에 비동사 있는 거예요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비동사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 부터 만들어 보자 그녀는 춤추는 중이라는 뭐예요 그렇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 뭐였다 dance 그렇죠 이걸 묻는 말로 바꿔서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is she dancing 그렇죠 이제 완성시킨 차이가 어디에서 춤추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완성된 질문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이면 뭐다 where is she dancing 진짜 묻는 느낌이 안들어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해야지 묻는 말이 되는 거죠 where is she dancing where is she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아니 그렇죠 she dancing 댄싱 on the stage. 베리 굿. 다시 댄싱 on the stage 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자 노래하다 라는 말이 있는지 생각하는 거죠. 노래하다를 그냥 노래하니로 바꿨을 뿐이야. 자 노래하다라는 말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게 누구고? 싱이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기까지 한 말이 뭐냐? 이 문장은 비동사다 하다시다. 그렇죠. 그러면 따져야 될 건 이 속에 두냐? 더즈냐죠. 그러면 누가 노래해요? 누가. 데이가 노래하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두예요? 더즈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노래한다는 뭐예요? 그들이 노래한다. 데이 싱. 그렇죠? 그들이 노래한다. 데이 싱. 데이 싱. 그러면 그들이 노래하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그들이 노래하니? 하고 싶으면 두 데이 싱. 그렇죠. 두 데이 싱. 이제 완성시킬 차례. 그들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how do they 싱. 그렇죠. how do they 싱. 어떻게 걔들 노래해? 이렇게 하는 거죠. how do they 싱. 그랬더니 누가다.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다. 데이가 노래한다네. 그들이 노래한다. 데이 싱. 데이 싱. 어떻게 해? very well. very well. 그렇죠. 뭐라고요? 데이 싱 very well. 뭐라고요? 데이 싱 very well. 그렇죠. 그래서 very wel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자 이게 어떻게 어떻게 라고 읽는 거죠. 어떻게 그랬더니 매우 잘 이루는 거야. very we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very well은 how에 대한 대답이 없고 데이 싱을 묻는 말을 바꾸면 두 데이 싱.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how do they 싱. 그랬더니 엄청 잘 불러요. they 싱 매우 잘. very well. 그렇죠. they 싱 very well. 오케이. 그 다음. 급히 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냄새가 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다시 있다는 얘기고 그 녀석은 누구고? 스멜이고. 그러면 따져야 될 거. 그 다음에 이 속에 둔지 더든지죠. 그러면 누가 냄새가 난다인지. 누가 냄새가 나는데. 급히 자가 냄새가 난다죠. 그러면 급히 자. 이거 이제 암만 길어봤자 해봐야지 둔지 더든지 할 수 있죠. 급히 자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it이죠. 그러면 스멜 속에 두가 들어가 있어요. 더즈가 들어가 있어요. 더즈. 그렇죠. 그럼 준비 다 됐어. 오케이. 그것이 냄새난다는 it's smell이에요. it's smells에요. it's smells. 더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묻지 않는 말이고. 그것이 냄새난다를 그것이 냄새나니? 라고 묻는 말로 바꾸면. does it smell? 그렇죠. does it smell? 하면 되고. it은 내 맘대로 두가 들어있는지 does가 들어있는지 따지려고 한 거니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으면 돼? 더 피자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완성된 문장. 그 피자가 어떤 냄새가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es it it does 그렇지. it 빼버리고 how does the how does the 피자 smell 그렇죠. 익숙하게 하기. 그 피자 어떤 냄새가 나니? 라고 묻고 싶다면. how does the 피자 smell 그렇죠. how does the 피자 smell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피자 또 쓰기 귀찮아서 it으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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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그것이 냄새난다 하면 되겠죠. 나니죠. it이죠. it 그것이니까 it it smell 자 it인데 smell 하면 안 되죠. smell 속에 뭐가 들어가죠. it it smells 그렇죠. it smells 그렇죠. it smells good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까지 했어. 그렇죠. 19번부터 또 다음 시간 또 할 거예요. 똑같은 규칙들이 쭉 나올 거예요. 네.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하다시 만들 때 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b 동사가 있느냐 하다시가 있느냐에 따라서 묻는 말을 만들 때 어 하다시 들어있네 그럼 그 다음 따져야 될 건 둔지 더 둔지 따지면서 문장은 묻고 답하는 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그리고 참 형용사라고 그것도 조금씩 익혀놓으세요. 미리미리. 네. 형용사라고 그래. 고라스제입니다. 형용사 아니고 어떤 씨 미안. 어떤 씨에 대한 얘기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바빠 죽겠네. 안녕. 안녕.